사랑하는 고음이들아 정신 좀 차려 태경이 삼촌이야 어 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땐 In moments like these 이와 같은 땐인데 요거를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샵 4G 그래서 flat 5 G 모다 인터치인지 모다 인터치인지 이거 하나만 쓰면 굴이지만 이렇게 익스텐션 확장 이렇게 가는거지 그래서 B flat major 그 다음에 차라리 아니면 A5로 가도 되고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드네 그 다음에 손 높이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아니면 그러면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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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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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여기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칠 수도 있지만 다 필요 없고 그냥 단 두음만 써도 훨씬 더 다양해지네 오늘은 뭐 요것만 기억해둔 너희들이 뭐 이건 어거시고 요건 괜찮다 따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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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어 어프로치지 사실 여기가 뭔가 마이너 노래하네 사랑해 노래하네 주 주 이렇게 가도 되겠다 아까 썼던 건데 이게 5도지 1 2 3 4 5 5도로 가기 위해서 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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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멋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! 이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와!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프레임 아니면 아니면 따까두까까 두구 두구 따가다 따가 땅 두 두 두 아이고 그냥 자리만큼이야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그냥 그냥 보여야겠지 이거 썼어 정도 되겠다 오 이것도 이런 것들은 많이 써도 돼 와우 이것도 계속나 오늘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한번 시작되면은 다한 壓드라 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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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살짝 오묘 멜랑코리안 분위기도 낼 수 있어. 나 뭐하냐. 암튼 뭐 이렇게 칠 수도 있다는 거.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겠다. 자, 이거 알페이지로 쳐볼게. 그리고 끝내자. 나 좀 이따 보컬의 세기도 찍어야 돼. 아이고. 아이고. 이게 이어지는 게 더 자연스럽게 있을 텐데. 이것도 멋있다. 주님 사상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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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